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건물 개발에 대한 분야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급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빌딩 매매 수요가 많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매매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딸려있는 그러한 빌딩을 매입을 해서 내가 직접 신축을 하는 그런 수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리스크도 많이 따르고 있고 또 어디에서 정보와 지식을 내가 습득할 수 있을지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도 건물의 개발이라는 분야는 제한된 시간 하에서 또 제가 카메라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야만 내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세미나의 일정과 그리고 참석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바로 일정과 장소를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냥 바로 찾아오시게 되면 인원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접수를 하신 분들 적적 인원 매 회차마다 통제를 해서 좀 안전하게 강의를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특히 난이 서울에 있어서 아파트 시세의 움직임은 다른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시장 구조화에서 내가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수익 구조화에 놓이게 될 것인가 그런 시장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KB 시세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10억 8천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액은 5억 9천 정도 되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자금으로 아주 많은 자금이 아니고 5억에서 6억 정도의 자금으로 내가 지금 꼬마 빌딩을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방법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중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실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을 정말 해보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돈을 갖고 직접 바로 개발에 뛰어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간접 투자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내가 직접 건축주가 되지는 않더라도 P2P 상품을 이용해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상대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P2P에 대한 간접 투자로서 개발의 전체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또 자산 증식도 하면서 이 다음 단계에 내가 직접 건축주가 될 수 있는 그 플랜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딩 매매를 하시던 개발을 하시던 서울의 부동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던 싫던 아파트의 시세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아파트죠. 강남재건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현대 1차 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의 연도별 평균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196.2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평형의 거래가액을 집계를 해본 것인데요. 2015년도에 26억 8,500만 원이었죠. 매년도 상승을 거듭하다가 2019년도 한 해만 약간 주춤했습니다. 2018년도 9.13 대책 나온 그 이후에 강남재건축 시장이 약간 위축됐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하지만 2020년도 와랑곳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2020년 연평균 거래가액은 48억 3천만 원 이상에 이루고 있고 최고가액은 이미 50억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거래가액에서 직관적인 판단을 한번 내려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용면적 196.2제곱미터, 59.3평이죠. 분양평수로 환산을 하더라도 약 63평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딸려있는 대지권은 땅이죠. 대지지분 26.2평입니다. 땅 26.2평, 건물 60평 내외의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5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아파트 시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격 구조를 빌딩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와서 다시 판단을 해보시면 건물 26평에 땅 26평에 건물이 60평 내외인데 내가 5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까? 아무리 강남, 압구정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와 견주어질 수밖에 없는 빌딩 시세, 아파트 시세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빌딩 시세가 이러한 가격 비교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거래로 이어지면서 현재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강남의 주요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또한 20억대 혹은 30억대 매물은 거의 소멸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가격 급등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상품과 대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직접 원자재,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는 단독주택의 거래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동과 입지가 가장 유사한 곳이 신사동이죠. 압구정동 바로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사동 단독주택의 연도별 거래가의 그 보시면 대지 한평당, 대지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을 놓고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2015년도 한평당 4,528만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9천만원이 넘는 평균 거래가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냥 두 배 상승한 것이죠.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시세 상승률과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1차가 동일한 기간 중에 179.9%, 거의 180%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로 단독주택 가격이 뛰어버린 것입니다. 도지 한평당 평당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던 것이죠. 이 기간 중에 대중적인 관심과 수요가 1차적으로 아파트에 더 먼저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또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시세가 오르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더 심해지고 그러한 혼란한 틈바구니 안에서 조용히 신사동의 단독주택은 압구정 현대 1차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점점 가격이 세밀한 부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로 나눠서 아파트의 시세 상승의 추이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단독주택의 시세 상승의 모습을 보셨고 이번에는 각각의 상품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뜯어서 한번 가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과 그리고 2020년도로 나눠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한평당 가격을 따져볼 텐데 각각 아파트의 건물 한평당 가격 그리고 단독주택의 건물 한평당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또 한편에서는 아파트에 딸린 대지지분 한평당 가격 그리고 단독주택 토지의 한평당 가격으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땅을 먼저 보실까요? 2015년도에 압구정현대 1차 이 아파트의 대지 한평당 가격이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단독주택 대지 한평당 가격은 4,500만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도로 넘어와서 아파트의 대지 한평당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대지 한평당 가격은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두 배 정도 각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의 대지 한평당 가격이 더 높게 뛰었다라는 거 앞선 통계에서 이미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큰,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근데 가격의 움직임에 있어서 건물 가격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압구정현대 1차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 건물 한평당 가격은 4,500만 원 수준이었고 그리고 시사동 단독주택의 건물 한평당 가격은 3,257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파트의 건물 한평당 가격은 8,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의 건물 한평당 가격은 4,300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이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뛰어버린 것이죠.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건물에 대해서 매겨지는 평당 가격이 더 비싸졌다라는 뜻입니다. 금액을 놓고 그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시고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비율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놓고 비율로 다시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볼 텐데 비교의 기준은 단독주택 가격 대비 아파트 가격이 평당가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더 비싼가를 따지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싼가를 봤을 때 일단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 아파트의 가격이 단독주택 가격 대비 토지의 한평당 평당 가격이 약 2.25배로 잡히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가 됐을 때 약간의 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역시나 아파트의 대지 한평당 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지 한평당 평당 가격 대비 2배 약간 넘는 그런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평당 가격의 상대적인 비율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2015년도에는 아파트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 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비 약 1.38배였습니다. 1.4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가 됐을 때 건물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의 한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비 1.88배 1.9배니까 거의 2배 정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비 얼마나 더 비싼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던 면적을 놓고 봤을 때 토지 한평당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시세가 이 정도라면 아파트가 50억이라면 내가 빌딩을 사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혹은 내가 직접 빌딩 개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직관적인 의식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토지 가격 비율의 상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로 건물 가격 비율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싼가의 그 상대적인 비율이 건물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파트의 건물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초과 상승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유를 해석을 해보자면 재건축 개발이익이 선반영됐다라고밖에 해석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2015년이나 2020년이나 이 아파트 건물의 면적이 변동이 된다거나 시설상의 특이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하지만 2020년도가 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조합 설립 단계까지 이르면서 가격이 건물 한 평당 매겨지는 가격이 상승을 해버린 것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재건축 개발이익이 반영됐다라고 해석을 내리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용 면적 대비 약 30%까지 정확하게 30% 이하에서 면적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 면적이 30% 증가된 이후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가를 놓고 다시 환산을 해보면 비율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 약 140%의 비율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결국 현재 건물 한 평당 더 높게 책정이 된 현재의 이 가격은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재건축 개발이익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그럼 여기서 천정을 이루고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작년도 12월에 2021년도에 아파트 시장을 전망을 하는 그런 강의 중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50억을 만든 통화량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렸던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성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그럼 지금이 꼭지가 아니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화에서 건물 한 평당 가격이 아파트 쪽이 훨씬 더 높게 매겨지고 있는 그런 구조화에서 여러분들은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을 점점 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보면 내가 동일한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개발의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단순한 매매가 아닌 내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결국은 개발 이익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그 안에 건물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토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독주택을 동일한 금액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금액으로 샀을 때 내부에서의 가격을 뜯어봤을 때 건물 비중은 작고 토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가격 구조로 두 개의 상품이 점점 가격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의 가격 구조가 바뀌면서 개발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가격 구조가 진화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의 개발 이익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개발 이익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시장 구조 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아파트 매매 그 이상에 내가 직접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시장 구조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설명에 앞서서 현실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총 사업비 합쳐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꼬마 빌딩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억,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확 달라지죠. 그 경계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제 50억이 넘어버렸죠. 논리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접근 측면에서도 답을 얻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좋은 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아무런 건물이 올려져 있지 않은 나대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모든 땅이 다 건부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될 텐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지식을 갖고 나서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보시면 굉장히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도무지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여기에 보여지는 이 숫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총량 자체가 매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비중 또한 매년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실제 건축이 가능한 그리고 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토지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한 실무적인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도 오프라인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확보부터 시작해서 전체 건축의 과정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소형 건물의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세세한 과정을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에 다 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연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각각의 내용들의 그냥 목차 정도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만 잡아 드리면 3단계로 나눠서 본다면 토지 매입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매입 이후에 건축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 자산으로서의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그 방법론이 중요하겠죠. 분양을 할 것인지 매각 차익을 빠르게 얻을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 안에서도 토지 매입 단계에서 사업 수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주차장을 몇 대를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주차장법에 의한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한 해석을 내리실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일조권 사선에 의해서 건축물이 얼만큼 감소가 될 수 있을지도 판별을 해내실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의 내 자본을 갖고 건축의 과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PF 대출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 PF 대출의 문턱이 꽤 높기 때문에 요즘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P2P 대출이 되겠습니다. P2P는 건축주에게 있어서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품으로서도 양쪽에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 될 것이고요. 토지 계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기한이 중요하겠죠. 허가를 받기 위한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셔야 될 것이고 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명도의 문제에 있어서 매수자가 부담을 할 것인지 매도자가 부담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갈라서 반영을 하실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건축의 단계에 넘어오면 앞서서 1차적인 사업 수지 분석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가설계, 기획 설계 단계에서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정확한 시공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실시 설계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공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소형 건물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났을 때 전체 개발의 하나하나의 과정 또 그 결과물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좋은 시공사를 선별을 해낼 것이며 그리고 이 시공사와의 관계, 계약의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사전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건축 허가도 중요하겠죠.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실무적인 법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별적인 지자체 조례와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만 원활하게 인허가 절차를 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감리업체에서 매 시공 단계마다 감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리와 그리고 시공사와 건축주 이 3자는 건축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로서 각각의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전체 건축 과정이 무리없이 잘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공사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사용승인을 받고 중공과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제 비로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에 특검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자칫 준비가 소홀하다면 보완 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건물의 설계나 시공을 바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예상하지 못했던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익성을 다운시키는 악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최초의 사업수지 분석 단계에서 1차적인 결정을 내린 바에 의해서 분양을 통해서 단기간에 매각 차익을 걷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보유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분양이라든지 혹은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임대 관리 부분 내가 직접 많이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분양 대행사를 활용하시던 아니면 그 현장의 중개사분들을 활용하시던 외부의 전문가들을 또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 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재매각의 필요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가신다면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중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리모델링의 필요성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1차적으로 영상에서도 강의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교과서적인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도 이 개발에 대한 분야만큼은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도 부분이 최초의 계약 체결 시에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가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가학력적으로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자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또 인허가 과정에서 갑자기 담당 공무원이 최근에 바뀌면서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인허가상의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겨버린다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실제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플 수 있는 문제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변에 살고 계신 거주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영상 강의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각 회차마다 방역수칙에 근거해서 안전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 인원수를 선별을 해서 장소와 그리고 일정을 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발에 대한 영상 강의였고요. 또 매주 연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영상 강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